충남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액의 절반, 그리고 세계 생산액의 20%를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죠. 최근에는 9,500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충남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이곳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9,5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건데, 지난 2일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한국광기술원이 한국광기술원 충남분원 설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예타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충남부도는 탕정테크노 일반 산단에 들어설 계획으로 일본부 3센터에 총 6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도는 계획대로 분원이 설치되면 4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인 집적지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사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통원은 2028년까지 분원이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뒤받침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광기술원은 빛을 연구하는 산자부사나 전문기관으로 ICT 융합과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